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. 9474님의 고민 또 만나보겠습니다. 이건 고민 아닌 고민인데 대학 입학 전 1, 2월에는 뭘 하고 지내야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난해는 매일매일 온종일 학원에서 공부했던지라 이렇게 집에 있으니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두 분이 재밌게 노는 방법 하나씩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트 하셨습니다. 아 이거 전문가죠. 저분은 뭐 하나뿐이 아니에요. 100개까지 될 수 있는. 너무 많은데 일단은 방송에서 말 못하는 게 한 두세 개 있고 저는 일단 이거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배낙시 한번 추천드립니다. 배낙시요? 나 저도 안 해봤어요. 이게 배낙시가 저도 배낙시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딱 이 시기에 물론 저도 공부를 했다가 이렇게 쉰 시기는 아니지만 딱 이 대학생이 되기 직전 1, 2월에 했던 것 중에 아직까지 거의 지금 10년이 지난데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끼리 한 돈 제 기억으로 한 2만 원 정도 모아서 저는 인천 사람이었으니까 인천항으로 가서 이제 그런 배 낚시를 운행하는 배가 있어요. 그럼 거기서 이제 낚시대도 빌리고 해서 이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배 안에 어머니가 계세요.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회를 다 쳐주시고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아 맛있겠다. 네 뭐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대신에 이제 그거죠. 낚은자만 먹을 수 있어요. 낚지 못한 친구는 이제 낚지 못한 친구는 어머니들한테 해달라고 가져갈 재료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죠. 그렇겠네.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걸로 이제 내기해도 재밌고 저는 진짜 이거 엄청 추천드립니다. 배낚시 저는 상상도 없잖아요. 그리고 이게 대부분 새벽 5시, 6시 출발하거든요. 아침. 근데 그 출발할 때는 껌껌한데 바다 위에서 이제 해 뜨는 걸 보게 돼요. 그래서 또 그것도 되게 좋고 괜찮았거든요. 저는 이맘때쯤에 했던 게 여행을 참 많이 다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 해외여행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. 어른이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숙박업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막 혼자라도 어디 훌쩍 가도 1박 2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국내 여행 어디든지 그냥 마음 잡고 버스 타고 가서 그냥 둘러보고 오고 저는 그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시간 잘 가고 좋습니다. 그럼 여행 갔다가 낚시하고 오시면 되겠네요. 인천까지 가면 되겠네요. 인천도 있고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가 있는 바다면 다 있을 거예요. 그 시스템이. 재밌게 하네요.